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건축법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축법의 경우 7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문제에서 5문제가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 3문제가 좀 어렵게 구성이 되고 일반 수험생이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 유행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 건축법의 적용이라고 해서 입법 목적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건축법의 입법 목적 자 건축물의 안전 그리고 미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법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가 안전 미관이라고 하는 키워드 가지고 논의를 했었고요. 다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 건축법의 입법 목적이라고 하는 거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바로 건축 관련 규제들 논함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부터 얘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적용 범주라고 하는 거 소위 지역에 따른 적용 범주하고 대상물에 따른 지역 범위 이렇게 규제 범위 이렇게 두 개로 크게 구분하게 되는데 먼저 지역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논의하는 게 소위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거 도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고요. 동읍 지역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런 동네에서는 바로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즉 건축물의 안전, 미이관 등에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해서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국토계급에서 21개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크게 분류하면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논의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구분했었고요. 그 중에서 도시 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서 개발 등을 하자는 도지가 도시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고요. 우리 앞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했었죠. 정책 10년 시공록 30만 지정해야 된다. 나머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상 동이나 읍의 경우에도 역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사는 동네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도시 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아니고 동읍 지역도 아닌 지역 시골 되겠습니다. 이런 시골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거기 6개가 나와 있는데 그걸 외울 것은 아니고요. 자 포인트는 그죠. 도시 지역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니고 동읍 지역도 아닌 이런 시골에서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이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규정은 적용이 되게 된다 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건축물 관련한 각종의 규제 중에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골에서도 최소한 뭐는 적용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규정은 적용이 된다 해서 그 오른쪽에 이제 박스들이 쭉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질문 답이 됐던 질문이죠.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계획 관리 지역으로서 동읍의 읍이 아닌 지역 시골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데서 틀리게 구성했어요. 그래서 시골자 도시 지역이 아니고 즉 계획 관리 지역이 하나가 예시값이 될 텐데 계획 관리 지역이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고 동읍 지역이 아닌 지역 시골에서도 최소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규정은 적용이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의 6개 배제되는 것을 외울 게 아니라 최소한 시골에서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규정은 적용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회 때 20회 때 나왔던 그런 문제 유형인데 거의 구성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관련해서 소위 특별 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그다음에 건축협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건축협정 27회 때 이제 구성이 됐었고요. 특별건축구역은 19회 때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건축협정이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특별건축구역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 특별건축구역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내용이 어마무시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어가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요. 답을 외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읽어 가십시다. 자 건축법을 적용을 함에 있어서 통합적용 또는 완화적용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소위 이제 특별건축구역하고요. 그다음에 건축협정대상지역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개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장원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협정대상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결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화 또는 통합적용의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될 텐데 먼저 특별건축구역, 국토부장원, 시도지사, 일정한 지역을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법에서는 이제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그런 동네를 전자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소위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등은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포인트가 아니고요. 결론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문제의 경향들을 보게 되면 기승전결에 나오게 되면 결팟에서 항상 답을 뽑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국토부장원 또는 시도지사에 의해서 특별건축구역이 지정이 됐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때 이제 그 효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의제라고 하는 것과 바로 통합적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홍보하실 때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리고 지구단위까지 5개가 중심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보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괄혈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탄 딱 답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미 새길 필요 없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이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때 답 중에 하나가 예상되는 것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 되게 되는 거에서 특별건축구역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의제하게 된다. 그런데 그중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제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미리 외우셔야 돼. 최소한 특별건축구역,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할 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지문은 틀린 표현, 이렇게 결론을 외우고 가시겠고요. 그 다음에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지난번 시험에 답이 되었던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건축구역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개별건축구역을 단위로 이뤄진 규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개별건축구역을 단위로 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소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서 거기 예식값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설주장 설치 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외울 건 아니고 그저 외워야 될 것은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거기 굳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 있죠. 미술작품이라고 하는 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체능으로 보셔야 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예체능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먼저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잘 하게 되면요. 애들 잘 먹고 삽니다. 프로야구선수, 프로축구선수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국가에서 굳이 이런저런 부응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불러가요. 음악의 경우를 보게 되면 유명 가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음악은 또 알아서 해요. 그런데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미술이에요. 미술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먹고 살 길이 대단히 막막합니다. 왜? 지금 미술대학 이런 것들이 있긴 할 텐데 문제는 누가 그림을 사서 명절이라고 했을 때 그림을 산다거나 이러지는 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미술 쪽은 다 굶어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을 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조각상이라든가 회화 이런 것들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가서 보시게 되면 제일 전형적인 것이 각종의 조각상 있잖아요. 그게 다 돈인데 설치하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 작품 설치 관련 규정인데 이게 관련 법에 따르게 되면 각 건물 단위로 이런 조항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한다면 어떻다? 거기다 조각 공원을 하나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개념이 바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주차장도 개별 건물 단위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떻다고요? 이 주차장의 확보. 만약에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한다면 큰 주차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모두 수용을 하도록 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주차장의 통합적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는 딱 간단해요. 자, 지금 특별건축구역. 옳은 것을 고르셔하면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틀린 것을 고르셔할 때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에서 두 가지 위험. 옳은 것을 고르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틀린 것을 고르셔 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때는 뭐라고요? 바로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얘기하고 통합하여 적용할 수 없다. 딱 이 정도까지만 준비를 하실 것.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특별건축구역 어디에다 지정하고 말고 이런 내용들 공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치문에 이런 게 뜬다. 또는 절차가 뜬다. 라고 쓸 때 다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정도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 문제 구성됐던 것이 소위 건축협정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것 소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소위 건축협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리 결론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게 되면 오른쪽에 효과라고 해서 바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얘기하고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결론부터 미리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건축구역에서도 완화적용 따로 공부 안 했었는데 또 통합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골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협정 적용 대상 지역에서도 완화적용, 통합적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앞에서 특별건축구역에 있어서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을 했던 것인데 비해서 이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이렇게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의 포인트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단위로 적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적용 대상적 이런 것들은 큰 의미 없고요. 두 번째, 건축협정의 체결 등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건축물의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이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사람일 때 이때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우리가 각각의 토지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도심지, 구도심지를 생각해보면 아사리판입니다. 서울의 신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가게 되면 아주 작은 건물들 허물어져가는 건물들이 가끔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그거 새롭게 안 짓느냐 라고 했을 때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기존 토지가 한 20평 된다고 쳤을 때 지금 한 15평이 지어져 있다 하십시다. 그런데 지금의 현행에 어떤 건축업을 적용을 하게 되면 10평도 못 지어요.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토지를 두 필지를 가지고 있다. 또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마찬가지죠. 각각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두 개의 토지를 하나에 묶어서 건물을 지어보자. 이런 식의 개념이 뭐라고요? 건축협정. 그리고 이 작은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두 개를 연달아 갖고 있다는 얘기죠. 합병하는 경우도 가능한데 이게 공간정보법 등을 보게 되면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바로 건축업을 적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때는 견다 소위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서 건물을 지어보자. 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 주체 자체가 뭐냐면 이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토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기준으로 본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개의 필지를 갖고 있을 때 묶어서 하나의 건축협정을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나오는 것이 건축협정 운영회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건축협정 체결한 다음에 이거 이제 대표자 뽑습니다. 그게 이제 건축협정 운영회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 이 건축협정 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 선임하고 나중에 인각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각권자가 시군구청장이 얘기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바로 인각권자가 되게 됩니다. 중간 얘기 날려버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협정이 체결되게 되면 이의 법적 효과라고 하는 거 바로 뭐가 된다.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또는 통합하여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해서 그 디테일한 부분을 다 외울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문제에서는 좀 간단하게 이 협정 체결을 하려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틀리게 구성했어요. 그래서 건축협정 운영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할 때는 과반수의 동의이지만 거기 같이 묶여서 건물 지을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한테 옆사람이 동의했으니까 당신도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협정 체결이라고 하는 건 다음 단계에서 대피적 선임함에 있어서 이때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협정 체결이 되게 되면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통합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소위 건축협정 지정의 효과까지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돼요. 크게 가시게 되면 특별건축구역, 국토부장관 또는 시, 도, 지사가 지정이 됐던 것이고요. 크게 보게 되면 특별건축구역에서 따로 교재 표시는 아닌데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통합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것도 완화 적용, 통합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건축구역은 이미 지정한 것처럼 국토부장관 또는 시, 도, 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에 비해서 이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주체가 되게 된다. 그 정도까지만 가셔야 돼요. 이걸 더 이상 깊이 파기에는 너무 양들이 많고 방대합니다. 그 정도까지 보셔야겠어요. 그 정도.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이 소위 대상물에 따른 적용 범위라고 해서 소위 적용 배제 건축물이라고 하는 주제 나와 있습니다. 그나마 얘가 좀 통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적용 배제 대상물에서 지금 우리 앞에서 지역에 따라서 봤던 것이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부분적 적용 대상 지역이 있었고 특별건축구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축협정이라는 개념을 공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배제 건축물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문화재보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렇게 이제 가야 되죠. 지금 문화재 지정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국보, 보물, 몇 호 이런 식으로 매겨져요. 번호 매겨져 있는 것을 지정문화재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가지정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보나 보물로 지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을 가지정문화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아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지난번에 벌써 9년 됐나요? 임현목 정부 초기에 서울의 남대문에 화재가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에서 뭐가 좀 특이할 만한 사안이냐면 이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소방 관련한 부분들이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타는 거 계속 보면서 그냥 멍하니 다 탈 때까지 기다려 했던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건축법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소방 관련 설비 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바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소방관계법도 적용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법은 모든 법은 토지에 관해서는 국토계획법을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더 이상 다른 법에서도 따져부를 만한 건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남대문화재가 확 다 타버렸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때 제가 이거 한마디 했다가 마저 뒤질 뻔했었죠. 그래서 남대문화재 발생했을 때 제사들 지내고 쌩 난리입니다. 제사들 지내고 그리고 그 당시 어떤 분 남대문 근처에 가신 분 오다 가다 갔는데 그분 여기가 장엄화돼요. 거기 가게 되면 누구 죽은 것처럼 가슴이 참 서먹해지고 집단적인 광기다 이런 식의 느낌을 혼자 받았고 수업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렇게 슬퍼할 것이냐 이렇게 지랄했다가 그분이 학원원 원장한테 가서 찔렀어요. 저 새끼가 남대문 불 잘났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 아니고요. 핵심이 뭐냐면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는 아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이런 식이에요. 이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건폐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해요. 다행히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쉽게 나올 텐데 뭐뭐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던져주게 되면 가슴이 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는 아예 건축법의 모든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답이 될 만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나와 있는 것이 철도, 궤도, 설로, 부지안에 있는 운전보완시설, 플랫턴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거 묶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뒤에서 공부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래서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게 되면 못하게 되면 소위 맹지라고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만 더 도로라고 하는 것 건축법에서 도로 뒤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 다른 건 다 빼들어 최소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차 보행이 가능한 것을 가르쳐서 도로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고 도로의 기본 정의에 최소한 사람은 나다닐 수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면 그 대지 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 보지 안에 있는 운전보완시설 플랫폼 이런 거 있다 하십시다. 이건 건물 못 져요. 왜? 철도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플랫폼이나 운전보완시설을 아예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또 하나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이것도 마찬가지 구조예요. 지금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2m 이상 접해 있을 때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도로는 최소한 사람은 나다닐 수 있을 때만 그걸 우리가 건축법에서 도로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속도로는 소위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찾아보면 그런 경우 있죠. 통행료 받는데 상대 처음 본 아줌마 또는 아저씨가 손 내밀고 이렇게 삥을 뜯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소위 건축물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에 대해서 건축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도 또는 궤도의 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완시설 플랫폼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아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그런 공간 등을 그런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법이 추가가 된 것이 소위 숨은 조작실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아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 외에 적용 완화 요청은 큰 의미는 가질 수 없겠고요. 이렇게 해서 소위 적용 범주 관련해서 지역 관련해서 전면적 적용 대상적과 부분적 적용 대상적 그리고 특별 건축구역 그리고 건축협정이라는 개념을 봤고요. 그 다음에 대상물에 따라서 적용 배제라고 하는 주제 관련해서 바로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 그 다음에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 보지 안에 있는 운전보완시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력 징수시설 등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83페이지인가요? 소위 적용 대상물이라는 주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대상물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초고층 건축물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 숫자 안기고요. 시험 문제에 답을 뽑을 만한 그런 주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우리가 초고층 건축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가르쳐서 고층 건축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숫자 단순 암기고요. 이런 것도 외워봤자 크게 생활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 지문에 뜬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답으로 뽑지 그런데 거기서 제일 거슬리는 게 중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개념이에요. 거기 보니까 고층 건축물 가운데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골 때리는 게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 볼게요. 자 어떤 건축물이 40층짜리 건축물이라고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40층은 어디에 고층 건축물 즉 30층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층 건축물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따져 묻지 마시라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준초고층이라고 하는 것은 고층 건축물 가운데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용어청이 그대로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법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법조문 중에서 앞뒤가 맞는 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한다거나 이해를 한다거나 이러면 골치가 아파지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고 특수구조 건축물은 지문 길어서 거의 안 낼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 이게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죠. 해서 지금 다중이용 건축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6층 이상인 건축물 하고요. 연매도 5천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일정한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소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을 딱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번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다음 종 다중이용 건축물을 고르시오. 16층 이상 이걸 갖고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계속 복잡한 숫자를 써주는데 핵심은 16층 이상 되게 되면 무조건 그것이 용도가 무엇이 됐든 뭐가 된다. 다중이용 건축물 그러면 그게 한번 나왔으면 이제는 뭐가 나오겠어요. 다중이용 건축물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굳이 예상을 한다면 15층짜리를 가지고 던져놓을 수 있겠고 그런데 그건 변수가 워낙 많아요. 왜 15층짜리의 경우에는 또 연매도 5천 이상이 되고 또 일정한 용도에 해당되면 그것은 또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답을 뽑을 때는 딱 한 가지예요. 동물원 식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얼마가 됐든 간에 이건 어떻다.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외우실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답을 주관식적으로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중 다중이용 건축물은 지난번에 나왔으니까 나올 확률을 잘하는데 16층 이상인 건축물 다음 중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면 답이 뭐라고요. 동식물원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준다중이용 건축물 연매득자 바로 바닥문자 갑개가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류 되게 많아요. 역시 똑같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아닌 것을 고르시오. 준다중이용 건축물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답이 뭐가 된다고요. 바로 동식물원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소위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 이런 것들을 막 외우시거든. 종류를 막 외우고 머리 터지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답 안 나오고요. 딱 끊어져 있어서 작년에 소위 다중이용 건축물 오른 것을 고르시오. 16층 이상 뽑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다중이용 건축물 아닌 것을 고르시오 를 내야 되거나 혹은 준다중이용 건축물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테고 그때는 답이 동물원 식물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 이 정도로 기억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실내 건축은 관련 지문이 있어서 한번 뽑아봤고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여기서부터 이제 좀 비교적 빈출되는 예약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구조부 라고 하는 것 단순 암기고요. 통계적으로 한 3년 정도 주기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해서 머리끝을 잡아서 외우셔야 돼. 정확히 외우셔야 돼. 내기 바보 지주 해서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에서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여섯 개를 우리가 주요 구조부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끊은 것이야돼.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개념을 굳이 설명드리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죠. 하중을 수직으로 받쳐주는 것을 기둥 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힘을 받는 벽 하중을 분산시켜 주는 벽을 가리켜서 내력벽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은 뭐 어렵지 않을 테고 보 자 이게 이제 기둥에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자 기둥이 하중을 수직으로 받쳐주는 것인데 비해서 기둥 위에다 옆으로 수평으로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붕틀 이라고 하는 것 자 이 지붕틀의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잘 않기 때문에 뭘 생각하면 좋을까요. 자 산에 올라가게 되면 철 사찰 이런 거 있습니다. 사찰 같은 걸 보게 되면 자 그게 지붕 모양 우리가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지붕이 버티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나도록 지붕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붕이 쑥 쏟아지지 않느냐 라고 있을 때 그 지붕 안에는 삼각형 모양의 나무가 들어가 있어서 지붕의 틀을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삼각형 모양의 나무를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다. 지붕틀 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계단 계단 일종이에요. 그래서 주계단이 뭔지는 우리가 정의할 것도 없고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 거기에 아닌 것들 몇 개 있어요. 그걸 외우시면 안 돼. 이때는 그저 내기 바보 지주 줄줄 나오셔야 돼요. 그때 이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안정과 직결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뒤에서 대수산등을 논할 때 계속해서 지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이게 주요 구조부라고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주요 구조부를 고르셨던 주요 구조부 아닌 것을 고르셔서 이런 식의 문제로 거저 던져주는 문제 중에 하나가 주요 구조부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층 나와 있어요. 지하층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의 내용인데 길어서 길어서 그럼 이제 외울 게 뭐냐 했을 때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하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외우셔야 돼. 의미 새기면 안 되고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지하층, 평균 높이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을 지하층이라고 정의합니다.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그래서 전체 정의를 보게 되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지하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개념을 볼까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생각하면 제일 이해가 빠르냐면 반지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반지하는 99.9%가 다 지하층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즉, 땅 밑에, 지표면 밑에 가라앉은 부분의 높이가 전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즉 반 이상이 잠겨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하층이라고 정의합니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게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2분의 1 이상 잠겨 있는 것, 이게 바로 지하층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까다로워요. 길어서. 그래서 그저 기본 외우실 게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거 정확히 외우셔야 돼. 줄줄 나와야지 나중에 함정에 안 빠져요. 그 밑에 바로 문제가 좀 분석해 볼까요? 그 중간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외웠던 것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즉 반 이상이 잠겨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하층 이렇게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외웠던 게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중간에 평균 높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결과적으로 1번, 2번, 5번 중에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1번 보니까 해당 층의 높이가 3m인 경우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이상인 것, 3분의 2 이상이 잠겨 있습니다. 그럼 이건 2분의 1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하층에 해당이 돼요. 2번 질문은 해당 층의 높이가 4m인 경우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미만인 것, 이건 2분의 1 미만에 해당돼서 이건 지하층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것,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3m이고 1.5m 이상에서, 결과적으로 2분의 1 이상이 잠겨 있는 것이다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 가실 때 보통 수험생들이 최저 높이에서 3번과 4번에서 함정에 빠져요. 이게 뭔 소리가 싶어 가지고, 아니요. 항상 시험 문제 쉽게 쉽게 구성을 합니다. 최저 높이가 2분의 1 이상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평균 높이도 2분의 1 이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애초에 저학번을 해 가실 때, 공부, 학문하듯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걸 갖고 끝장을 보셔야 돼요.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그래서 용어 중에서 주요 시험 문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요 구조부, 그 다음에 지하층이라는 개념을 확인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층수의 산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총 3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이런 경우에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4m마다 하나의 층. 그래서 이건 이런 의미 있죠. 우리가 어디가 좋을까, 체육관 같은 것들, 실내체육관이라든가, 대공연장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티켓을 끊어서 들어갈 때, 2층, 다혜결 이런 식으로 티켓을 줘요. 그러면 2층이 진짜 2층이란 얘기냐 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 이렇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그런 걸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높이를 재입니다. 그래서 높이를 나누다가 4로 나눈 것. 이게 바로 그 건축물의 층수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이 만약에 16m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16m다. 그러면 4층짜리 건물이다. 20m다. 라고 하면 5층짜리 건물이다. 그런데 21m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딱딱 끊어서 출제하기 때문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1층을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이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단식 건물을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축물 관련 규제가, 뭐 좀 달라지고 있는데, 높이 관련 규제가. 옛날에 이제, 높이자 때문에 사선제한의 원칙이라는 게 과거에 존재했어요. 그래서 도로면에 가까운 쪽에서는 한 구청, 뒤쪽은 11층. 뭐 이런 식의 건물이 있다면, 그 건축물의 층수는 11층으로 계산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지하층은요.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세 가지 묶어서 보통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층수의 산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로 이 문제는 사례형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다.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적 관련한 부분 논의를 해야 되죠. 자, 이 면적 관련해서는 소위, 건폐율하고 용정율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자,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가르쳐서, 바로 뭐라 부른다? 아, 건폐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또 용정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가르쳐서, 바로 용정율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과 용정율. 자,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정율은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국토계획법, 소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건폐율이 얼마고 용정율이 얼마다라는 전제가 쌓였을 때, 이 검을 지을 때, 소위 이제 대지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또는 건축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연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게 이제 시험문제 구성이 되는데, 먼저 대지면적이라고 하는 거. 원래 원칙은 대지면적, 대지수평투영면적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수평투영면적을 바로 대지면적으로 정의를 하게 돼요. 근데 예외에서 도시군객시설 부지하고, 소위 너비 미달도로에서 일정한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도시군객시설은 별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요. 토지가, 전체가 100평입니다. 100평인데, 도시군객시설이라고 하는 거, 도로예정지, 학교예정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도로 만듭시다, 공원 만듭시다, 학교 만듭시다 라고 해서, 일정한 토지를 공원예정지로 묶어놨습니다. 이게 10평이 묶여있다고 한번 전제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건물 지으려면, 소위 검폐율 용적률을 적용을 하면서, 먼저 대지면적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때 대지면적은, 이 도시군객시설 부지면적은 어디다? 대지면적에서 제외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때는 얼마가 된다? 90평을 대지면적으로 계산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뭐 큰 문제가 안되고, 주로 문제가 되는게, 소요 너비의 미달도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건 뒷페이지에 보면 그림 나와있어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요. 지금 아까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혀있어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라고 전제했었고요. 그리고 대지가 도로 양쪽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뒤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지만, 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4미터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로 소요 너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네요. 이 도로가 4미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4미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에요. 자, 도로라고 하는 건 원칙은 4미터라고 봐야 되는데, 4미터가 안 돼도 건축법에서는 2미터 이상만 돼도 다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위 건축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건축선. 자, 대지 소유자가 어디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 요게 이제 건축 가능선, 건축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림 보시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4미터를 충족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짓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건물을 다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미리 최소 몇 미터를 확보를 해라. 4미터, 즉 도로 소위 너비를 확보를 해라. 라고 이렇게 법에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도로의 중심사로서 도로 소위 너비의 2분의 1씩, 즉 2미터씩을 수평 이동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2미터씩을 수평 이동한 선.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 건축선으로 삼게 된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 건축선하고 이 도로 경계선 사이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미터가 안되도 종국적으로 4미터를 확보해 주자.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요.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역시 도로 소위 너비의 4미터를 충족을 못했다. 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 경사지나 또는 철도 부지 또는 하천부지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자, 이때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위 너비의 2분의 1씩을 수평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철도 부지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도로 소위 너비 즉 4미터만큼을 수평 이동한 선을 어떻게 한다? 건축선으로 삼게 된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이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사이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한다?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게 한번 시험 문제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바로 밑에 문제를 보니까 자, 선로 부지 나와 있고요. 도로 폭이 3미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일정한 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대지 면적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방법은요. 이 선로 부지로부터 4미터를 후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도로 폭이 3미터니까 1미터를 후퇴한 부분. 자, 그럼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림 모양이 이렇게 대지가 돼 있는데 지금 도로가 3미터로 주어있고 선로 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얼마? 자, 4미터를 후퇴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미터 후퇴한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간단해지죠. 6미터짜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10미터, 그 다음에 7미터하고 20미터 해서 결과적으로 200제곱미터라고 하는 대지 면적의 산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원래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 거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 공원시험에 안 나와요. 항상 예외가 나오니까 그래서 도시공개 시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게 된다. 요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저거죠. 거기에 남아있는 거 바로 소윤업에 미달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이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요 그림 가지고 물어봤던 문제가 한번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면적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 면적 기본 정의가 건축물의 외 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말은 어려운데 얘기 단순화 시키면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건축 면적. 대지가 100평입니다. 건필이 50%다. 그러면 이 건축 면적 50평까지 뽑을 수 있다. 이런 논리구조가 되게 될 텐데 요건 이제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 이런 뉘앙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으로 건물 지어 올리는 경우 요 때는 이제 건축 면적이 단순해지는데 자 이 탑 형식으로 밑에는 넓고 위에는 좁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들은 가장 넓은 면적을 물어본다. 건축 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외에 예외 등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 면적 얘기를 하면서 대지 면적 출제된 바가 있고요. 또 조금 이따가 강조될 바닥 면적 출제가 되고요.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건축 면적은 지금 우리 시험 한 20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된 바가 없어요. 왜? 낼 게 너무너무 많아서 건축 면적은 낼 만한 시력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건축 면적은 그냥 기본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솔로사이 부분에 수평 투입 면적. 정의도 안 나오고 뉘앙스만 보시면 뉘앙스.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닥 면적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은 뒤에서 논의하게 될 연면적과 연계가 돼요. 그래서 바닥 면적의 합결을 연면적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 수험생들 입장에서 미쳐버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닥 면적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래 법조문, 건축업 시행력을 보게 되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 교재 기준으로 보기도 한 5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서너 페이지 걸려서 쫙 써놨어요. 해서 바닥 면적에 산입 안 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 시킵시다. 우리가 지금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중에 연면적에 산입이 되고요. 연면적에 산입되면 용적률 규제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 검필 규제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집에 방이 어떤 건물이 있는데 주택이 있는데 큰 방 바닥 면적이 산입된다 안 된다? 산입된다. 작은 방 산입된다 안 된다? 된다. 세 번째 작은 방 산입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네 번째 작은 방이 혹시 있다 하십시다. 산입된다 안 된다? 된다. 뭔 소리냐면 이걸 방이 네 개인 집도 있고 다섯 개인 집도 있고 일곱 개인 집도 있고 하니까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뭐만 규정하고 있다고요?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 어떻게 가는 거냐? 자 이러이러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그럼 뭐라고요? 오른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따로 얘기를 안 하면 이러이러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그럼 다 오른편이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그러니까 무조건 결론을 미리 보셔야 돼.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는지 또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한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이제 A4형제 두세 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갈 게 아니라 무조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해서 좀 이따 지문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무조건 산입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노대 등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다락 두 개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그래요. 깊이 들어갈 것도 없이 노대. 노대가 뭐냐면 발코닉. 같은 말인데요. 노대 발코닉 섞어서 쓰고 있는데 노대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 한다 산입하지 아니 한다. 우리가 무조건 건축법에서는 뭐라고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노대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여기에 뼈대가 잡혀 있어야 돼. 그 다음 얘기는 그 다음 검토할 테고 일단 노대 등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용적률 규정해서 빠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노대 등의 면적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건필 용적률 때문에 건물을 넓게 못 짓거든요. 그런데 발코니를 6미터 7미터를 뽑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건축법에 건필이니 용적률 이런 규정은 다 형회화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고요. 노대 발코니 형식으로 처리하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노대 발코니라고 하는 것은 1.5미터까지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노대 또는 발코니로 인정을 해준다. 혹시 어떤 사람이 1.5미터를 벗어나서 더 튀어나오게 짓게 되면 1.5미터를 제외한 그 면적은 결과적으로 견뎌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기본으로 갑니다. 지금 노대 발코니 면적은 원칙적으로 견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노대 발코니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끝없이 끝없이 발코니를 늘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노대라고 하는 것은 1.5미터 외백의 중심선으로부터 1.5미터까지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쳐준다. 노대라고 쳐주게 될 것이고 발코니라고 쳐주게 될 것이고 그걸 뛰어넘는 그 부분의 면적은 종국적으로 견뎌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한다. 이런 취지예요. 머리쪽으로 먼저 그려야 돼. 자 노대가 1.5미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노대가 2.5미터예요. 그러면 1미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겁나 복잡하게 법조문에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걸 읽어보시게 되면 머리가 지진이 나요.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뉘앙스 소위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 1.5미터까지만 어떻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1.5미터를 벗어나서 2미터를 뽑았다. 그러면 50cm 부분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겨우겠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그건 안 되고요. 이렇게 이해를 소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다락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락은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에서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으면 다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머리 씁니다. 2층 허가 받습니다. 그리고 남들 보기에 5층짜리 건물을 지어 올립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왜 당신은 2층 허가 받아놓고 5층을 짓냐. 라고 했을 때 저거 저거 건물 아니야. 다락이야. 그래서 다락일 다락이 다락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 버리면 역시 건축 규제 완전히 형해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락의 정의. 층고 1.5m. 그리고 괄호 열고 경사진 형태의 지붕에 있어서는 1.8m까지를 뭐로 부른다. 다락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은 그 1.5m는 사실 의미가 없고 시험문제 구성할 때 항상 1.8m를 기준으로 출제해요. 만약에 1.7m가 되어버리면 애매해지거든. 그래서 1.8m라고 하는 경사진 형태의 지붕. 그래서 이거는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아파트 최상층의 경우 이렇게 다락을 경사진 형태의 지붕으로 만들고 1.8m까지 세팅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다락은 기본적으로 바닥면적이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경사진 형태의 지붕이라고 전제했을 때 1.8m를 넘어서는 것은 그것은 다락이 아니다. 다락이라는 말을 붙여도 다락이 아니다. 그래서 1.8m를 넘어선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냥 하나의 공간으로 봐서 다소의 바닥면적에 산입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지문 지금 다락하고 그다음에 노대를 가지고 답을 뽑을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 중심축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건축업 시행행사는 무조건 뭐라고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들만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옆에 지문 보면서 분석해야 돼요. 거기 보니까 교재 187페이지 오른쪽에 1번 지문 제일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보니 끝머리 보셔야 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옳은 표현이에요. 왜? 그 앞에 노대나 또는 다락 없거든요. 노대에 다락 없으면 무조건 다 산입하지 않는다. 2번 지문 가볼까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역시 옳은 표현이에요. 3번 지문이요. 겁나 긴데 끝머리에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있는지 찾아봐야 돼. 다락이나 노대에 있으면 경우일 수에 따라서 산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락 노대 아닌데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렸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한다. 라고 하면 그건 틀린 편이 되는 거라고요. 무조건 건축업 시행행사는 뭐라고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들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주택의 발코니 면적, 발코니의 바닥은 전체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틀렸죠? 굳이 해석하면 1.5m 까지는 어떻다? 산입하지 아니하고 1.5m를 넘어서는 부분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산입을 한다. 그래서 원래 그 법점은 뭐죠? 이 발코니 겁나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내릴 수가 없으니까 줄여서 전체가 산입한다. 또는 전체가 산입되지 아니한다. 둘 다 틀렸어요. 발코니의 경우에 따라서 일부는 산입될 수 있고 일부는 또 산입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해석하면 1.5m 까지는 산입하지 않고 1.5m를 넘어서는 부분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한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 짐은 층구가 2m인 다락. 아니한 것만 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게 기본 틀이 잡혀 있지 않게 되면 뭐가 산입되고 안되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대. 그리고 그 다음에 바락만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 것이 연면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해서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배율 이거 연면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위 바닥면적에 관한 부분을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연면적의 기본 정의는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가리켜서 연면적이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 뜨는 건 항상 뜨는 것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여기서 제외되는 것들. 용적률의 개념 자체가 뭐냐면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밑으로 파고 들어간 것은 규제할 실이 없죠. 그래서 논리 필연적으로 지하층 면적은요.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이 되지 않는다. 그럼 논리적으로 따지면 지하층은 아무리 많이 파도 용적률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과거에 좀 이제 한 15년, 20년 정도 된 그런 상가들 보게 되면 지하 2층, 3층, 4층, 5층까지 억수로 파요. 억수로 파. 왜?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깊이 깊이 팠던 것이 과거의 사례인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지금 요즘에 최근에 대형마트를 보시게 되면 주차장에 3층, 4층, 5층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 얘기죠. 바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그 면적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한다? 용적률 사안장을 년면에게 사안이 빼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용적률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위로 주차장을 뽑아 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고층 건축물 또는 피해 준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우리가 왜 이러고 피난 안전구역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서울 강남 쪽에 롯데라고 하는 데서 큰 빌딩을 지어올리게 됩니다. 했을 때 지난번 그 보도 보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인가. 이거 이제 화재 대피훈련 하는데 참 놀라운 것들이 거기에 이제 그 직원들이 화재 대피훈련 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롯데타운 거 거의 뭐 개장을 안 했는데 시민들 대상으로 모았대요. 대피훈련 하실 때 오실 분 해서 또 갑니다. 할 일 없으니까 거의 진짓이지. 부른 말입니다. 멀리서 구경하는 게 좋은 것이죠. 참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49층인가 부터 시작해서 1층까지 기어 내려온 거야. 그러고 나서 내려왔던 사람도 인터뷰를 땁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럼 그게 힘이 안 들면 그게 이상한 거지. 힘이 들어야 정상이지. 찌질이 찌질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결국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초고층 고층물이라고 하는 게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을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바로 피난 안전부역 얘기에요. 자 지금요. 백 뭐 한 30 몇 층 되는 빌증이라고 치는 하던데 거기에서 내가 지금 60층에 있습니다. 화재 발생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더 뒤쩍이 힘들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불 났나부터 확인해 봐야 되죠. 60층에도 61층 불 났는데 구경하러 올라갈 건 아니잖아요. 불 어서 났나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뭘 무슨 그냥 무슨 일단 올라가 뒤지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불 어디 났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디 불이 나든 간에 1시간 2시간 내려오면 죽는다. 올라가도 죽고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 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60층에다가 피난 안전구역 하나 만들어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뭐 하늘정원 이런 식으로 꼭 이름을 붙여 그래서 폭포수도 만들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엄청 폼나게 만들어 그거 보면서 아 롯데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되게 멋있게 쫙 뽑아주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소위 보너스 공간이에요. 용적률 규제를 받지 않는 공간 소위 피난 안전구역이 되게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 피난 안전구역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라 그 부분에서는 용적률 규제를 빼주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이 대피 공간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구성을 할 때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청 면적하고 지상층의 주차 공간 이런 거 가지고 문제 구성할 때는 그 이제 중간 중간에 문제 나와 있다시피 사례형으로 문제 구성을 해요. 그리고 지문 형태로 문제 구성을 함에 있어서는 뭘 가지고 피는 안전구역 그리고 대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가지고 지문 형태로 구성해요. 왜냐면 초고 승거증으로 그릴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거 법 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지하청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지상층의 주차공간이라든가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해서 넓게 넓게 설치해달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주로 문제 구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이 얘기가 거의 문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 아주 까다롭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교재 188페이지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20회대 구성이 됐는데 사연은 엄청 설명이 복잡한데 거기서 기억할 게 존치기간 3년 이내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구조 가볼게요. 자 우리 건축물에 건축하려면 기본적으로 허가 받아야 됩니다. 건축물에 건축하려면 기본적으로 허가 받아야 돼요. 예 근데 뒤에서 공부할 텐데 일정한 건축물은요.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시요. 건축물에 건축은 허가를 받는 게 원칙. 근데 신고만 해도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은 허가할까요? 신고일까요? 당연히 신고입니다. 건축물도 신고 항목이 있는데 가설 건축물은 논리 필연적으로 당연히 신고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가설 건축물 가운데서 특이하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한 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깊이 설명드릴 내용은 아닌데 바로 도로부지 학교부지 공원용지에서는 건물 지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정한 경우 도로부지 학교부지 공원용지에서도 건물 지을 수 있는 경우 소위 그게 가설 건축물이라는 개념인데 존치 기간이 몇 년? 3년 이내에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게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20회 때 벌써 7년 전, 8년 전 문제였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경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됩니다.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일 때 나무 심계 기본 의무거든요. 그런데 얘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조경을 해라 라고 한다면 나중에 3년 지나게 되면 건물 철거하거든요. 나무 뿌리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바로 조경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된다. 요게 이제 나중에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라고 하는 건 나와 있어요. 자 이 돼지 거의 시험 문제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년 가까이 출제가 거의 되고 있지 않은 개념. 그런데 자 개념상 필요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일필지 일 대지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정보법상 하나의 필지라고 하는 거 건축업상 하나의 대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대지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된 건축물 한 개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토지가 하나가 있으면 건물 몇 개 주된 건물 원칙적으로 한 개 그러면 내가 건물 두 개를 주된 건물 지고 싶어 그러면 토지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시험용으로는 거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일필지 일 대지 원칙의 예외로써 두 개 이상의 필지를 두 개 이상의 필지를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하나 이상의 필지의 필지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필지가 두 개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각 건물 한 개 지어야 되고요. 걸쳐서 지을 수 없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일정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 합필을 안 한 상태 합병을 안 한 상태에서도 그 대지에 걸쳐서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이미 토지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추가하고 싶으면 자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자 토지를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대지로 해서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답이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다중이용건축물 아닌 것을 고르시면 동물원 식물원 준다중이용건축물 아닌 것을 고르시면 동물원 식물원 이렇게 외웠듯이 자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라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경우 근데 법에서는 지금 뭐만 규정하고 있어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법존분석을 통해서 답을 외워야 돼. 그 중에서 2번 하고요. 6번을 보시게 되면 이게 쟁점이 되는데 자 다음의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 중에 2번이 있다고요. 뭐라고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봤자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다만 2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권 외 권리공지가 다른 경우 제외라고 돼 있죠? 그럼 결론 갑니다.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이러이러한 경우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 외 권리공지가 다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다음 6번도 보니까 제일 하단부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 페이지가 걸쳐서 보게 되면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돼 있죠? 그럼 답을 외우시는 거예요. 자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지금 시험에는 뭘 내냐면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를 내거든요. 왜? 법에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소유자가 다를 때 어떻다? 이때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또는 소유권 외의 관리공지가 다른 경우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해서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는 게 뜬다고요. 그럼 외울 게 소유자가 다른 경우 또는 소유권 외의 관리공지가 다른 경우 어떻다?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이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은데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 이 파트를 낼 때 딱 답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그 중간 내용 하나도 볼 필요 없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 또는 소유권 오해 관리공지가 다른 경우 이때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다. 결론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자주 나오는 파트가 딱 결론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150페이지에 다섯 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색깔을 제가 뭘 입혀 하냐면 개발행위허가 농지 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 요것만 제가 색깔을 입혀 놨어요. 요건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는 별 필요한 건 아닌데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분필을 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개발행위허가 농지 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일정한 토지를 들어 업고자 합니다. 토지형질 변경 등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농지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산지면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농지나 산지가 아닌 일반적인 토지이면 뭘 받아라 하다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이건 뒤에서 묶어서 무조건 보는 거예요. 개발행위허가 이퀄 산지 전용허가 이퀄 농지 전용허가 같은 말이다. 이건 뒤에서 입지 규모 사단 결정 요구할 때 설명들 내용 땡겨서 한번 봅니다. 개발행위허가 농지 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는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주제가 축조 신고 대상 공장물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거의 한 20년 만에 작년에 출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국토교육법 할 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지붕과 기둥 등을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이걸 우리가 건축물로 정의합니다. 즉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기둥이나 벽이 있으면 그때는 그걸 건축물로 봐요. 그런데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보다 훨씬 넓은 범죄 개념인데요. 숫자 단순 암기예요. 그래서 2, 4, 5, 6, 8, 30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2m 넘는 옹벽 탐장 자 이거 공작물에 불과한데 따로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m 넘는 광고탑이라고 하는 것 5m 넘는 태양에너지용 발전설비 6m 넘는 굴뚝 6m 넘는 장식탑 6m 넘는 철탑 이런 거 나와 있고요. 8m 넘는 고가수죠. 그 다음에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써 외백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바닷물적 30제곱미터 넘는 지하대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축조 신고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숫자 외우시는 게 제일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27회 때는 2m 넘는 옹벽 탐장 이걸 갖고 답을 구성을 했어요. 그냥 3m의 옹벽 이걸 답을 구성을 했었는데 여기서 굳이 하나 다시 낸다면 제일 유력한 게 바로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등으로써 마지막 외백이 없는 것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몇 번에 그 8번에 보면 8m 이하 이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백이 없는 것 나와 있죠. 자 지금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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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유일하게 이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좀 특이한 표현. 그리고 자 끄트머리에 외백이 없는 것 나와 있죠. 그래서 과거의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 문제 구성할 때 외백이 있는 것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말장난하는 것으로써 좀 주의하실 것 그래서 작년에 나와서 출제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다시 낸다면 2 2 4 5 6 8 30 이렇게 할 텐데 그 중에서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또는 철골 출입식 주차장으로서 외백이 없는 것 여기까지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적용 대상 물 관련해서 건축물 관련해서 수로 용어 파트가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지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것 소유자가 다른 경우 또는 소유권 외 권리 공개가 다른 경우 이래 가셔야겠고 그 다음에 지금 축조 신고 대상 공장 물 이라고 해서 2 4 6 2 4 5 6 8 10 이런 식으로 갔던 거 제일 어려운 게 외울 게 많은 게 바로 축조 신고 대상 공장 물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적용 대상 행위부터 이어갑니다.